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구요 알앗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한번에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스킬이구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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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라는 간단해서 괜찮네 와 캐릭터가 아주 간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요런 스킬이구나 아 버리도 괜찮네 캐릭터가 아주 간단하니 아주 난이도 하트 이즈모드군요 아 이런 캐릭터를 진작에 써야되는데 요것만 쓰면 되는거였군요 위험해보입니다 위험해보이 위험해보이 아 좋았습니다 아주 캐릭터 간단한 캐릭터군 아 어이구 어이구 가 아씨 아오케오케 알았쓰 이즈모드군 있으니 아 아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다행히 아 스킬이 간단해서 좀 에에에에 다행히 아우 욕심내지 말자 아 고민했어 지금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고민했어 아 아 공격기 중간에 섣고라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저한테 시키면 안됩니다 아 그냥 이렇게 가면 깰것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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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나보다 아 이거 아까전에 죽은게 좀 아팠구만 어이구 재 attractions 너무 quickly 다닌 잘 Morgan 족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죽으면 깰 수 있습니까? 아 이즈 모드였는데 분명히 느낌 좋았는데 아 이즈 모드였는데 하드 모드로 바깥이 죽은다보던가 노우 오우 아 안 죽으면 깰 것 같은데 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말이지 안 죽으면 깨는 것 같은데 말이지 위험해 안 죽으면 깨는 것 같아 안 죽는 걸로 가보자 오 제발 아 울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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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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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아,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란 입구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 컨트롤 미숙입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못 깰 거 아셨지요? 아, 아란 후딜이 너무 길어가지고 애매했습니다 아, 이거 아란 후딜 없앨 수 있는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깝습니다 아, 다음번에 도전하시면 깰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아, 맞어요 그걸 안했군요 다시 재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템, 15%의 주얼링 2피아 보장 부셋을 쓰고 계시는군요 예 벤존스링 실블링 15% 64 성배 5% 9% 공식 0, 12% 보공 30% 어, 이것은 15, 16, 17 아, 아, 100% 적이 섞인 썩사기입니까? 아, 저거 30%하고 15% 섞어가면서 있습니다 아, 한작이 더 남아있는거죠 네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상한거죠 17인데 30% 한작에 70% 7작이군요 맞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아, 그작인거 같습니다 30% 1에 70% 7작인거 같습니다 네 아, 카온 모기 메커네이터 아, 제가 좀 중요한거 안알려드린거 같은데 아, 네네, 무엇입니까? 공격키 누르면 쓰공이 올라갑니다 아,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다음부터 공격키 누르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어... 아... 아이템들이 에디는 달아났는데 추업이 애매하네요 네 아, 케인에 매물이 없어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5%에 에디의 공식은 좀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셨군요 네 작도 70% 적한 것도 있고 30% 적한 것도 있고 아... 아... 좋았습니다 유니온 2600이면 기본적인 링크는 다 있으시군요 네 앞으로의 지엔행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일단 유니온을 더 키워야겠습니다 아... 유니온을 더 크뎜이 중요해서 크뎜이 중요한거 같아가지고 아... 크뎜이 중요하죠 네 아... 리틀 하트는 왜 작안하셨습니까? 아... 하트 저거 나중에 더 비싼걸로 작해야 잠재 옵션을 좀 더 잘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차피... 주은작 같은거나... 에잠 2% 1% 2% 라도 좀 달아놓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어... 아...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나가라는 얘기로군요 아이...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런작도 가능하신거 아시죠? 하트에다가... 요거 괜찮아요 어... 어... 지금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가격... 저렴한데? 어... 메소로... 가능합니까? 지금? 네네... 어... 하셔도 됩니다 어... 이거 나쁘지 않지요? 아... 이거 저렴하네요... 예... 제가 이것만 작하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50% 확률인거 아시죠? 네... 해야돼... 어... 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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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뭡니까? 어... 다 발렸습니다... 아... 017에... 주드트 20일 발라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 아... 아... 오... 아... 아멘...